역할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해볼 캐릭터는 오거마법사입니다 오거마법스 오거마법사입니다 이거 맞추는게 더 신기하겠다 퀵뷰 대신 도타 아이템을 드릴께요 맞추신분 멀케 횟수 총 횟수 맞추신분 2분 그니까 얼마나 터졌는지 맞추신분 기록해주시면은 맞추신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무조건 터질거에요 무조건 터질거에요 무조건 터질거에요 20회? 아 20회는 넘죠 한 50 50번 하셔야죠 50번 50번 없으니까 50번은 터지죠 버터 핑 찍지마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만렙만 찍으면은 100%입니다 확률이 거의 거의 100%에요 50% 50% 25% 12.. 12.5% 5% 합하면은 몇파입니까 거의 거의 무조건 뜬다고 보면 되요 오 50번은 해야된다니까 50번 저는 게다가 제가 에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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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빨 에쏘 펫시브 추가 되서요 한 50번 터집니다 정말 에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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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! 메롱! 그렇지! 그렇지! 아이! 야! 저걸! 와.. 완전 완벽했는데 아 미친 아 미친 아 진짜 완벽했는데 한대만 좋아 웃떠지 말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아 살았냐? 아쉽다 내꺼야! 내꺼야! 빌마 안돼! 아..씨 아씨 나쁜놈 내껀데 내껀데 아.. Let's go North! South! 어? 어 뭐야 아니에요 제 패시브는 개쩝니다 진짜 제 패시브가 3가지 있는데 하나 킬달 두번째 생존 아니 아니 하나 킬달 두번째 생존 세번째 운빨 개쩝니다 아무도 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뭐하냐 뭐하냐 이제 아 그냥 달리라구 아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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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멍둥이로 확 마 머리를 확 가자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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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그러면 어떻게 되다녀 그냥 트롤이 많아지겠죠 고셉이 투명이 아니라 그랬나요? 고셉이 투명이 아니라 그랬나 더이상 아 고셉이래 지뢰가? 지뢰가 투명이 아니라 그랬나요? 중봉 안된다는건 아니었고 뭐 별로 패치된건 없는데 왜이렇게 쪼라? 우리가 더 강한데 왜이렇게 쪼나 쎄 Hi트 몰우 우윙 오케이에이 컴온 한섭 아니에요 동나바 섭이에요 오 야 아 이거 딱이다 그래 이런거 자 이제 월캐 찍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첫번째 월캐 갑니다 확률이 25% 25%인데 보시면은 이게 딱 타이밍에 딱 써줘야지 오케이 미드 로밍을 갈려고 했는데 갔네 아니라니깐요 25%의 확률 개쩌는 확률 엽 안보이는데 딴 데 갑시다 신중하게 써야되요 이게 처음에 잘 써야지 보시면 터져라 빵빵 좀 대충 써가지고 안된거죠 자 일루전을 먹고 3명이 됐으니까 멀케 100% 터집니다 안터지면은 안터지는거죠 뭐 안터지면 안터지는거죠 아 뭐가 재밌다 말하는게 엽 갑시다 멀케를 터트리려고 하십니다 저기있죠 저기있죠 가자 월캐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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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종이 한장차이 다음거 무조건 멀케였는데 진짜 헝안치고 눈치가 빨라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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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잇 터질때가 됐는데 굿 아이디 굿 아이디 어 보십시오 멀케 멀케 무서워서 도망가는거 보세요 대단하죠 멀케 야 진짜 멀케 진짜 멀케 진짜 요번에 봤죠 진짜 멀케 내 뒤에 있어 된다 무서워 어 어 예 중립세력 중립세력이 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런게 바로 설계 아무나 할수없는 설계 아니에요 이게 나중되면은 나중되면은 쓸 기회가 많아집니다 자 멀케리를 터뜨리러 또 갑시다 이게 패시브랑 홍동되가지고 제가 킬달칠때만 터지는거 같아요 아니에요 설계입니다 설계 운같죠 설계입니다 두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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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부셔야지 나중에 멀케가 터집니다 경쾌 너무 넣을려고 아니 아니 다이닥루스 크리 넣을려고 몇 회 치고 나서 애들한테 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룬을 딱 두시고 다음 스턴 쓰면은 멀게 터집니다 진짜로 요번에 멀게 안 터지면은 저 리포트 당해도 아무말 안겠습니다 근데 정말 터져요 요거 보세요 이것도 막 멀티 터지고 이미 당했다고요? 아닙니다 가자 가자 멀티캐스트 아 갔네 야 봤습니까 멀티캐스트 아 1레벨은 2번밖에 안 터져요 1레벨은 2번밖에 안 터져요 무조건적으로 2레벨은 3번까지 터지고 안 돼 자 2번 터졌습니다 여태까지 총 아 빨리 룬을 또 한 번 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터지는데 안 돼 나의 미드타워를 건들지 마라 어허허허허 Carlo 오케이 다 여덟 아... 와드가 다 박혀 있어 미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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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캐 멀캐 멀캐네요 멀캐 쟤네 뭐하니 멀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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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오래 버텼는데 거기서 궁을 그냥 깔아버리다니 멀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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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쁜놈 멀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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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됐어 저는 탈단을 갈게요 아관 아관 아관님부터 가고 싶은데 아관님부터 가면은 스턴이 많아지니까 좋은데 아관치기라뇨 아관님 아관님은 코어템인데 어이구 가자 가자 래고님 아 레고님 잘자요 벌써 1시네요 제 탈단이 있네 그래도 스턴이 흐흐흐흫 아 몇번째 오케이 야 세번 세번 세번이에요 세번 아이씨 안터진네 저기 누구 있은거 같은데 카멍 가자 빨리 터 안터죠 안터죠 유일하게 제가 숨겨놓은 금치거 트랩 저스트 마이 트랩 카드 잘가요 레고님 빠이빠이 어 스턴 쓰려다가 빨리 들어갔어 아 사거리 켜놔야겠다 흐흐흐흐흐흐 에헤흐흐 에헤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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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러크라이블리 나우 위어민 이원흐흐흐흐흐흐흐 세이프이요 아히 50번 터집니다 여러분들 스턴 50번 쓰면은 한 100번만 써도 될텐데 뭐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오 소름 무슨소리 소름 빨리 컴온 터진다 아 또 터졌죠 네 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 아니 크립제라고 얘기 안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할 때 크립제라고 안했잖아요 흐흐흐 흐흐흐흐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 고 고고고고고 더블킬인데 트리플킬인데 다 죽었는데 우리 팀 다 죽었는데 우리 팀 다 죽었는데 우리 팀 다 죽었는데 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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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고고고고고 로이 또 안두고 있어 고고 뭐하냐고 여기 확인해보라고 어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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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적절한, 적절한 스턴 이 적절한, 적절한 스턴 이 적절한 스턴 한 번 더 터졌어요,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역시 운빨 운빨제왕 여섯 번 오겠다 후 삼번? 헐 정의의 탈포셉을 갑니다 아냐아냐 탈단을 다 필요없어 이거 가면 돼 안가냐 오케 오케 룰 룰 도망갈 수 있는 오오옹 오옹 포탈 살전도 없어 오우 노우스 오우 노우스 가자 아 안 터졌어 멋지다 워터 워터 한 번만 아까도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다 블러드러스트는 절대 멀쾌가 안 터지네 미쳤네 도망갑시다 왜 안 터지지 힘 붓고 빠졌다 아 얘 걸음이 너무 느려 진짜 어 안녕 미쳤네 아 또 안 터졌어 아 왜이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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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 버그인가 저 뭐하냐 미쳤네 다음에 날 쳐 아니에요 터졌 터졌네요 이거 버그인데 크립한테만 터지는데 여덟번 여덟번 히이더 히이더 가볍게 도발 한번 해 주고 가볍게 도발 한번 해 주고 가볍게 도발 한번 해 주고 어휴 와드다 오케이 아님 아님 절대 그렇지 않음 아이고 한타를 안하니까 한타를 안하니까 이게 크리가 안터지는거 같아요 한타를 안하니까 한타를 해야지 크리가 터지는데 한타를 안하니까 이게 제 버프도 중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거 같은데 딱 설계된 계산 데미지 계산 능력 그게 패시브입니다 크리가 필요 아 크리래 이게 멀케가 필요할때 멀케만 터지고 멀케 안터져도 잡는다 이런 딱 계산 계산된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딱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선 멀케가 안터지는거 같네요 대단하죠? 하우롱 라고 하기에는 나랑 일행 일행인것처럼 보이는데 일리픽이랑 안돼 너 들어와야돼 너 들어와야돼 너 들어와야돼 잠깐만 봅시다 왜 안들어오니 건즈2? 노잼? 왜 안들어오니 야 야 큰일났는데? 진짜 안들어오는데? 망했는데? 망했어요 건지 재밌나요? 그때 한번 해봤는데 존노잼이던데? 들어왔다 들어왔다 헤이 커밍 커밍 페스트 퍽커 인게임 루 히 인게임 터져라 히 집에 갑시다 너무 날렸네 너무 날렸었네 너무 날렸었네 어 흠 그럼 제 캐릭터 어디갔죠? 버그인드 캐릭터가 삭제됨 아 여기 있었네요 엽 엽 엽 우리 언제 2차타올까지 밀렸었지 가자 오케이 Who knows? 야 멀케 안에서! 안에서! 아니, 로션이 안에서! 로션이 다가서! 사용하다고 합니다! 안에서! 수면을 지키는 도미를 지키는 장소! 아니, 내가! 아니, 내가! 여기! 여기! 터져라 이야 열 번이죠 열 번 열 번이죠 열 번 로샨한테 터졌잖아요 근데 은근 안터지네 왜 이렇게 안터지지 32분 동안 열 번 빨리 이게 레벨 하나를 더 찍어야지 무조건적으로 터지는데 하오롱 삭제합시다 오케이 3분 더 걸리기만 해봐라 레이트 이민 오 쿨해 오케이 이제 게임이 오버 아가님도 못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싸움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싸움 하는 정도에 그렇게 많이 안 쳤어요 터져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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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터졌으면 잡았는데 안타깝네요 터졌으면 잡았는데 고속 빠르다 궁 궁 궁 유고 프러스트 어 더블 데미지다 그 공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 데미지를 룬을 이렇게 부수고 아이엠 다음 다음건은 무조건 멀피가 터집니다 진짜 full 이렇게 으흠흠흠흠흠 little 으흠흠힝 음 으흠흠흠힝 진짜 터져 진짜로 미친 저거인데 왜 이렇게 안 터지지? 살려주세요 미친 저거는 미친 저거는 진짜 안 터진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주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저주당했어 아 배고프다 어딨지? 이거 멋있다 칼 칼 떨어지는거 진짜 멋있네요 최고천 이거 이거 끼면은 스킬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이거 자동시전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미친 룬 없나? 아... 부셔 너무 멋있네 이야... 터져라 오케이 에이... 터져라 아... 역시 만넥도 못찍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돼? 일단 하다못해 아가님이라도 들어야 돼 새보다 내가 먼저 도착할 겁니다 안 돼 안 돼! 열 번 열 한 번 진짜 안 터지네요 마나가 몇이었지? 아... 이게 그... 이... 무슨 공식이었지? 마나가? 그죠 현재 마나는 이 기타야? 아... 내꺼 잘 터지는 것 보소 웨얼 이즈 페보 어쨌든 뭐 열 번밖에 안 터졌네요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안 돼! 죽었어 마지막에 죽었어 어쨌든 오거마귀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거마귀의 플레이를